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뉴욕시장을 사실 견인한 그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이런 연준의 속도 조절 논입니다. 이제 뭐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속도에 대해서 실망감은 좀 있겠지만은 물가의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최근에 이제 물가 지수들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미 시장은 연말 기준금리 뭐 한 4.5% 더 나아가서는 5% 이 수준까지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런 인식들이 좀 이제 작용을 하고 있죠. 결국 지금 뭐 아직까지는 시장이 뭐 여러 가지 뭐 긴축 방향성의 지속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심리라든가 이런 것에서 완전히 해방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연준의 어떤 미묘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아래 그래프에서도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저런 부분들 지금 일단 기준금리 인상폭의 확률. 2월 FMC에서 이 부분이 제일 지금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서도 이제 저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최근에 지금 메리 데일리 샌판세스쿠란 총재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기준금리 인상폭의 단계적 수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화두를 좀 던졌고요. 사실 메리 데일리 총재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은 9월 FMC 이전하고는 미묘하게 좀 차이가 나요. 이제 뭔가 그 쉽게 잡히지 않는 물가의 안정으로 위해서 강력한 금리 인상 스탠스를 이어가야 되는 건 맞지만은 부각되기 시작하는 경기 침체 우려를 달래기 위해서 미세한 조정은 좀 필요하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힘입어서 미국의 채권금리라든가 이런 쪽의 진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사실 뭐 일부에서는 지금 2007년 이후에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던 채권금리가 고점을 찍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모두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사실 이번 주부터는 FMC를 앞두고 연준 인사들의 공식 발언이 제한되는 블랙아웃 기관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 이전의 발언들이 시장에 좀 약간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경계가 될 부분들은 이전에도 시장이 좀 이런 부분들, 시장이 좀 지나치게 낙관적인 해석이라든가 반응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좀 선반영되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나친 기대는 좀 저는 금물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뭔가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지만 약간의 변화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요. 지난주 증시에서 리스크로 부각된 부분이 부동산 PF 시장입니다. 리스크가 지금 확대되면서 자금 시장 불안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에 대한 영향은 어떨 걸 보세요? 사실 이제 정부가 좀 발빠르게 대책을 내놨죠. 50조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밝혔고요. 시장이 조금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화를 보이는 모습이긴 한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런 정부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타난 자금 시장에서의 경색을 막기에는 좀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역구적인가요? 네, 그런 지적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처럼 최한펀드 이외에도 한국은행의 무제한 IP 매입이라든가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이라든가 뭔가 조금 더 강력하고 다각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일단 시장은 지난주의 어떤 흐름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이 되고 있는데 결국 지금 시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자금 관련 리스트가 진정되는지 여부. 이게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이제 좀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진정의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불안 심리가 진정이 되고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지 일단 지금 반등은 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측면에서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보다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지만 좀 더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리고 실적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초 3분기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선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연준의 속도 조절론도 영향을 줬지만 기업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죠. 특히 빅테크들, 이제 오늘 MS라든가 또 이제 알파벳의 실적이 나오고 또 내일은 이제 메타라든가 이런 빅테크들의 실적이 나오는데 결국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사실 3분기 시장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런 낮아진 실적을 충족시키는 지금 S&P 500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 한 70% 이상이 기대치를 넘어서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3분기 실적이 좀 선방을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 오히려 이제 3분기 이후에 결국 3분기 이후에 실적도 4분기 넘어가면서 실적의 불확실성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긴축 정책의 여파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점점 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이에 따라서 좀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익 전망도 좀 추가적으로 하향될 그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다음은 지금 1분기 시작에 8분기 시작해된간 상황을 읽어내겠습니다. 2분기 시작은 좀 도움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1분기 시작은 안전 ..